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나운서 체험 강좌를 진행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자신감 향상과 크리에이터 경험을 돕기 위해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 체험 교육이 진행됩니다. 1회 2시간의 특강으로 강서구청 김민주 아나운서와 함께 대본 작성과 카메라 테스트 등을 진행해보며 다양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좌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미디어 교육 수강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